우리가 오늘 3명 정할 거거든? 3명, 3, 3스미스 설마 킹스미스요? 저 아직 4살이라고요 아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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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나가! 아가씨 나가! 무리해서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리 나가 축소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 이번 비티파크 벌칙 레이스 다 하고 싶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저렇게 사진 찍고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난 예스테데이 까치 까치 설날은 설날? 어제입니다 왜 가사를.. 형준이 요즘 작사한다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비티 로비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2024년이 왔습니다! 아 진짜 맑은데 진짜 맑은데 쎄림이 형! 26살! 아 형 35살이야 아 나 어르신 노인 공개는 해야지 나 나이 갖고 그러지 마라 그래 그래 부러워서 형은 나이 안 먹어? 아니 난 부러워서 형도 나이 먹어 형 한 살 찰밖에 안 나 형도 어리지 않아? 형 이제 반 50이야 형 그렇게 살지 마라 아니 난 부러워 세림이 형 괜찮아? 형! 괜찮아 세림이 형 괜찮아요? 난 너무나도 괜찮지 아 앨런이 형은 외국인이야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 살 다 먹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죠? 가족 특집으로 역할군을 정해서 상황극을 한다고 합니다 아 상황극 상황극게요? 옆에 보시면 여기 가계도가 있어요 우와 가계도 역할마다 또 옷도 있고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근데 할아버지 없나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없으면 그냥 딱 눈치 치시면 안 돼요 진짜 눈치가 없었네요 근데 왓 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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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티코인 용돈 50% DC 능력 뭐야 벌칭도 잘 할머니가 짱이네 벌칭 레이스니까 50% DC면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열 개면 다섯 개예요 할머니가 주인공이네 할머니 하겠다 할머니 자 그리고 큰삼촌 힙합에 취해 있고 그리고 집에서 쉴 틈 없이 랩을 하고 힙합 댄스를 춥니다 그냥 앨런 형인데? 고모 신혼여행 갔다 이제 막 돌아온 신부 실제 성격은 몹시 개팍하지만 고모부 앞에서는 러블리, 요조숙력, 이중인격전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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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난 개팍하진 않아 너 개팍해 이중인격이잖아 고모부 고모와 단 5초도 떨어지지 않고 닭살 떠는 민폐부부 구애해준 대가답게 플러팅력도 심상치 않다 원진이 형이네 원진 원진, 성민 딱 하면 되겠다 으 어쨌든 고모랑 고모부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세트네 5초도 떨어지지 못한대요 절 따기 절 따기 원진이가 고모하고 내가 고모부였으면 좋겠다 아빠 비티 과자 최수종이라 불리는 사랑꾼 게임 소품 세팅을 도와주는 다정한 사람 야 이거 오늘 일하다 간다 일하다 이거는 그냥 제작진의 일선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사랑을 크래비티라는 아이돌에 쏟아 부어 열정 덕후 각종 굿즈 모으기는 기본 사진첩의 사진 자식보다 크래비티 사진이 더 많다 사진 자식 큰아들 밖에서는 아이돌 집에서는 얌전한 대학생으로 이중생활 중이다 뭐야 이거 정모 형 아니야? 2024 새해를 맞아 도우밍 아웃 예정 정모 형 아니야?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신 거 같은데 조사를 좀 많이 하셨네 늦둥이 4살 한국인 외할머니와 외국인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라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 떼쓰기 스킬로 게임 1에 무효화 시키세요 홍진이 형 아이고 우리 늦둥이 4살이.. 4살이 아직도 말을 못 해? 사돈의 육천 총각 부친성 최고 대문자 이형의 핵인싸 할머니 동생의 자신의 남편의 사촌의 자신의 자식의 사촌형제 그러니까 남이래요 그렇네 남이네 뭐 능력 없어요 얘는? 능력 없어요 야 나는 고모 고모부만 아니면 되겠다 나 할머니 하고 싶어 안성민이 할머니 되면 망해요 오늘 큰일 나 우리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어떻게 뽑는 거예요? 랜덤이에요? 짜자잔 대시베 측정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로 이제 가장 높게 나오는..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부터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이 할머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쨌든 피치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시베이 높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누구부터 해볼래? 원진 원진이가 진짜 높을 거 같은데 126 126.5 126.5 근데 할머니를.. 할머니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봐 할머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봐 126.5 근데 저렇게 해도 126이네 126.6 129.7 근데 이렇게 하는 게 Martin Q1? 존경 자... 끝! 끝! 96.7! 자 96.7입니다. 내가 아직 1등인가? 넌 그것도 9냐? 형이 기대된다. 130초 넘어. 130초 넘어. 근데 마이크가 2만으로 들어갔어. 마이크 먹었는데? 형 내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입 안에 나오려고 그냥. 나 할머니 시키려고 그랬나 보다. 이게 이거 누른데? 맥스? 응. 그거 한 번 누르고. 귀 막아야겠다. 난 막혀있어. 야, 야, 야. 그걸로 나무니 선생님 톤으로 해줘. 호박, 고구마! 이렇게 이어서 가죠.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129.5입니다. 129.5입니다. 원래 이런 거는 세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했어요, 빨리.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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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그 정석의 고음을 보여줘. 정석의 고음을 보여줘. 소음 공예가 뭔지 보여줘. 죄송한데 전설의 고음을 보여달라는 건 누구예요? 정석이요, 정석. 전설이 어디서. 레지 형들의 고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줄 알고 나 또 할 뻔했잖아. 칭갈링가 고음 있잖아요. 뭐라고요? 칭갈링가 고음. 우빈이 형 빨리 해줘. 칭갈링 marc 어? 뭐야 뭐야. 레지 형? 우리 약간 턱이 여기까지 تھ trembler잖아.. 아니, 130을 뚫기가 힘들다. 오,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채영이 먹어서 그래, 이거. 뭘 먹었어? 아, 이거를 먹어. 볼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129.8 129.8 이게 래퍼의 고음이다 그래도 이거 내가 다른 래퍼의 고음 보여줄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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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과 없어 129.6 진짜 입에 능흥뿐 이제 네가 정해줘. 근데 내가 정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솔직히 내 덕분에 1등 한 거야. 아 진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 난 뭐 하고 싶냐면 난 늦둥이 4살. 아 진짜? 나도 나도 늦둥이 4살. 왜 이렇게 다들 늦둥이 4살을 욕심이 많지? 게임 무효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할머니! 저는 용돈 안 줘도 돼요! 할머니! 할머니! 저는 용돈 줄일게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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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제가 허벅지로 하는 얘기예요. 늦둥이 4살은 민희 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고소한데? 고모 고모분은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 있어 이미 생각하잖아. 둘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원진 성민. 아이씨! 야 잘 어울린다. 고모가 원진. 고모를 성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야 원진이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고모를 사랑해야 돼. 그거 말고 뭐 없나? 없어. 플러팅을 계속해서. 내가 저한테 플러팅을 왜 해! 원진 사심 채운다. 고모 고모모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데. 야 나는 고모 고모모만 아니면 되겠다. 큰아들은 앨런 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힙합에 심취해 있는 큰삼촌은 내가 좀 심취해 있어야지. 야 그 정보 시켜라. 답 났나 봐. 그 정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모든 소품의 세팅을 도와주는. 아 어떡해. 제가 정말 벼르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이제 모든 걸 하지 않는 우리 서욱윤 씨. 아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비 형 진짜 싫어한다. 내가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평소에? 넷. 아니야 우비 형 잘해. 엄마는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또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 목소리가 아까부터 좀 어두워 하시네. 좀 몰입해주세요. 우리 아빠랑 정말 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세림. 사돈의 육촌 총각한 형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따 뵐게요. 가족들. 안녕. 아 고모부? 고모부 쉽지 않은데? 나 피도 피도 안 썩힌 가족들. 네. 할머니 진짜 오래오래 사시네요. 네. 자 올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할머니? 86. 아이고. 진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손자들은 할머니가 먼저 왔는데 오지도 않고 그쵸? 언제 오는겨 천천히 와. 아 아니 아니 천천히 오면 안 되지. 저 언제 와 언제? 어 저랑이 핸드폰 어딨어. 어머니. 어 왔다. 저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딸. 아 내가 딸이구나 죄송해요. Sorry sorry. I'm sorry. 아 뭘 또 다시 해 그냥 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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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빨리 그거 해줘. 아니 이거 내 핸드폰 어딨어. 애들 언제 와? 어? 어머니. 아 딸. 딸 왔어 딸. 엄마. 싫어. You make me feel so girl baby. 빠릿빠래 movin. 스팟. 아유 여기 다 모여있었어. 안녕하세요. 엄마 빨리. 빨리. 빨리 빨리들 앉아요. 우리 손자. 이 쪽으로 가자. 어 민희 많이 컸네. 이리 와봐 우리 손자. 민희 왜 이렇게 컸어. 아 너무 커. 아 너무 크다. 아 아. 우리 민희가 너무 컸어. 우리 엄마 힘들어 얘. 아니 근데 민희야. 네 아빠는 어딜 가고 너 둘만 왔냐? 아빠. 아빠 저기 있어요. 아버지. 민희 아빠. 민희 아빠. 여보 왔어요. 아이고 엄마 이게 엄마. 엄마. 엄마 맨날 쟤한테만 저래. 내가 올 때는 앉아만 있다니. 아이고 아이고. 여봉봉. 어 자기. 아이고 우리 여봉봉. 자기. 오늘 이쁘게 하고 왔지.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것들이 지금 할머니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야 이거 세림이랑 같이 사이 찍으면 이쁘겠다. 형. 형도 이제 빨리 자리가서 앉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룹이. You make me feel so groovy. 저 놈의 자식은 아직도 저. 저 체인을 못 버리고 아직도 저 모가지에 저걸 달고 다니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근데 여기는 못 보던 분인데. 이삼촌 누구예요? 아 설마 누구세요? 근데 할머니의. 어 여기는 내 자식의 남편의 남편의. 남편의. 아들의. 남편의 남편은 없어요? 남편의. 아는 형님의 동생의 누나야. 누나야? 누나의 형제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 아저씨. 가족이나 다른 거 없어. 가족이나 다른 거 없지. 내가 민희 어릴 때 어묵 키웠어. 민희야 키 얼마나 커는지 보자. 일어나 봐. 처음 했는데. 많이 컸구나. 삼촌. 어. 저 용돈 좀 주시죠. 아. 용돈. 이따가 챙겨줄게. 아유 아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앉아 앉아. 어 시끌벅적하고 좋아 시끌벅적하고 좋아. 다들 뭐하고 지냈나 요즘. 어머니 저희는 신혼여행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 엄마 나 신혼 아니야. 나 제주도 가서 스파게티랑 피자랑 엄청 먹었는데. 아니 자기가 우리 하와이 같잖아. 무슨 제주도야. 우리 하와이 갔어. 당신 돈 없어서 제주도 갔잖아. 노 머니? 요. 아니 아니 큰아들은 저번에 그 무대에서 봤어. 알더라 하드만.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 잘 듣고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TV에 나오는 거 봤는데. TV? 나도 본 적 있는 거 봤어.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래 뭐야. 저 대학생 아니라. 아이돌이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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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 어머니. 아 이거 어머니. 어떡해. 어머니. 아 이게 엄마. 아 이거 어머니. 정신 차려. 아 이거 엄마. 나의 흔적인. 엄마 엄마. 나 죽겠다. 아니 지금 할머니가 죽어가네. 죽겠다라고 물어봐. 야 인마. 입 좀 다물어, 입 좀 너네 인마 결혼이나 해! 말을 예쁘게 해야지 진정해! 어머님! 이상한 형 그만 싸우고 어디 분위기 좀 풀 겸 재롱이나 보자 노랑 갔다가 파랑 갔다가 빨간 갔다가 다시 파랑으로 갔다가 다시 파랑으로 왔다가 저희가 게임 좀 하게 어머니가 팀 좀 나눠주시죠 그래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랑 우리 딸이랑 진짜? 우리 사돈! 아유 할머니 사돈도 좀 여자들이랑 부대끼고 그래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요? 악어들 준비됐지? 네 할머니 여보 여보 잘할 수 있어 여보 나한테 유리하게 해줘 나한테 유리하게 나 일가 있는 동안 운동만 했나? 나한테 유리하게 해줘 여보! 여보가 제일 예뻐 여기서 진짜? 여보가 제일 예뻐! 유 라이어 자 이거 파랑이야 처음에는 쉽게 가면서 점점 빨라지겠습니다 시작! 파랑 노랑 파랑 노랑 오 우리 여보 잘한다 빨강 우리 엄마 잘해 노랑 가려다가 파랑으로 아니 잠깐만 나 누가 계속 뒤에서 누리는데? 나 못 봤는데? 아니야 우리가 오래 봤어 아저씨 아저씨 안 가니까 자 빨강 자 검정 노랑 자 빨강 가려다가 파랑 자 파랑에 가려다가 다시 노랑으로 갔다가 빨강 자 빨강으로 갔다가 노랑으로 갔다가 파랑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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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나가 아가씨 나가 아가씨 데려가 아가씨 데려가 왜요 파랑으로 갔다가 노랑 이랬는데요 그전에 누나 나이가 먹어서 기가 안 좋아진다 팔강 뭐냐고 팔강 우리나라 팔강신다 팔강 뭐냐고 어? 너 팔강 뭐냐고 나가 나가 할머니 할머니가 판단할 거야 할머니 서 나 한 번 더 할 거야 You acting like a baby 아들 잘 들리게 좀 해봐 나도 안 들려 아니 그래 여보가 다 맞아 맞아 아들 잘 들리게 빠르게 한 번 봐 볼게요 제가 네 골반 한 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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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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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무슨 일이야! 평소 안 된다니까 당신은 쉬는 동안 보디빌딩을 했나봐 얼른 해 얼른 자 이제 마지막 둘이 자 이번에는 너무 잘하니까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스피드로 올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빠 빨리 자 빨강! 파랑! 노랑! 파랑! 노랑! 빨강! 빨강! 노랑! 와 이 아저씨 잘한다 아이 아주 그냥 야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고객사 아니야? 고객사? 아니 이거 집안 싸움에 남의 사람이 아저씨 잘하네요 불만했어? 아저씨 우리 어머니 재산 노리고 왔죠?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자 다음 하고 싶은 사람 있나? 다음은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누뚱이 하고 싶지 그럼 나는 우리 동생이랑 하겠어 여보 화이팅! 고마워 여보!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아들들이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아들들! 아빠 시방 시키지 않게요 용터 받고 싶지 올려주십시오 이긴다면 이거 이기고 오면 아빠가 오늘 크게 한 떡 쏜다 알겠습니다 자 갈게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노랑! 보라! 노랑? 보라색! 보라면 이렇게 해야 되나? 좋았다! 똑똑하다 오 뭐야 합치는 거야? 빨강! 초록! 뭐야? 용용! 초록! 뭐야? 초록! 초록! 초록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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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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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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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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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이 아웃! 아 색깔 얕해가지고 아 색깔 얕해가지고 아 색깔 얕해가지고 저 아직 4살이라고요 야 4살이면 색조합 다 배러 인마 야 4살한테 뭐하는 거야 4살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진짜?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우리 동생 봐줘 우리 민희 봐줘 아직 몰라 어머니 뭘 봐줘요 우리 손자 가서 색칠 공부 더 하고 와 야 애기가 뭔 게임이야 들어가 인마 너 나가 큰아들이 조금 한 점자 아버지 졌습니다 그래 용돈은 없다 여보 여보 화이팅 그래 여보 내가 보여줄게 여보 똑똑하다 간다 빨강 노랑 빨강 가지 말고 파랑 노랑 가지 말고 파랑 초록색 보라색 빨강색 딱 이거는 인정 야 아이돌을 아이돌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예스 마이 브라더 파랑 빨강 파랑 가지 말고 노랑 여보 파랑 가지 말고 노랑 여보 고모부 고모부 괜찮으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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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부 열심히 사시네 고모부 열심히 사시네 오동이 오빠 예스 오케이 나이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잘한다 엔딩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역시 필수지 필수 오케이 고라니 있어 우리 아들 둘 나랑 같이 엄마 뛸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아들 둘이 져줄 거야 잠깐 엄마 한번 연습 한번 해봐 한번 뛰어봐 형 형 형 야 할머니 건강하시다 건강해 건강해 엄마 왜 이렇게 정정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회춘했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빨강 가지 말고 파랑 우와 빨강 노란색 가려다가 파란색 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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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돼요 어머니 어머니 엄마 아주 말랬잖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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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꽃은 왜 좋아 꽃 저렇게 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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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데려가시면 아빠 아빠 못 살린 거 같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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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데리고 있다가 오거라 아이고 자꾸 주지 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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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했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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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쉬어 다시 쉬어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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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머니 어이구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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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잘 못 하셨어요 어머니 똥몰 야 멀쩡이야 어이구 어머니 어이구 어머니 할머니 멋져요 응 이거 뭐야 이거 하고 돌려야 될 거 같아 홍 났어요 홍 났어 이게 가장의 무게다 네 계속 갈게요 파란색 노란색 뒤돌아 앉은 상태라 어디요 그대로 앉아 근데 다시 다시 돌아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파란색 야 그 다음에 빨간색 선 넘으면 안 돼 선 밟으면 안 돼 빨간색으로 점프 하지 말고 노란색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빠 최고 역시 통해 통해 마음이 통해 마음이 통해 1등 가려야지 1등 1등 가려 1등 가려 저희 가족이 둘이나 있습니다 할머니 여보 뭐 했어 미안해 자 아이돌 홍보해야 되니까 아이돌이 제일 앞으로 가요 우리 아들 앞에 가 오케이 팀 인사 한번 보여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솔로야 와 와 디테일 힙합 제가 다음주 활동해야 돼가지고 이게 무리해서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리 나가 아빠 아니 우리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 안 다치는게 아빠는 더 중요하니까 고마워 아빠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앉아 빨간색으로 점프하지 말고 노란색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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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아들 아들 빨리 보냈어 엄마가 고마워 엄마 아 팀 팀인데 오케이 다시 결승장 결승장 우빈이 형이 형이 형준이 업고 앉은 다음에 이동하는 거 어때요? 오 괜찮다 좋네요 오케이 시작 둘이 빠져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들어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들어 이겼는데 들어야 돼? 아빠 나의 파란색 아빠 허리 디스크 있잖아 노란색 앉았다 일어났다 다시 내려놔 우리 아빠 강해 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 사람 빨간색 이긴 사람 빨간색 같이 노란색에 합쳐 합쳐지마 노란색에 합쳐 그대로 반대로 가 그 다음에 다시 모여 돌아가 모여 돌아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에 새끼손가락 잠깐 놓지마 놓지마 안 닿지? 안 닿지?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그 상태로 파란색 점프 하지마 나 괜찮냐? 그 상태로 파란색 점프 하지마 우빈이 형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하는 것 맞아 역시 우리 아빠 나랑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끝까지 듣는 버릇이 생겨서 그래 가장의 힘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천만가장 여러분 화이팅하십시오 우리 아들 아주 고생했어 고생했어 역시 우리 아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버지 저희는 한 팀입니다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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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면 되는 거에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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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 이 멤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선택은 저희 어머니랑 한 번 스파링 하시죠. 여보 알 수 있어! 살려줘. 여보! 진짜 뭐야? 뭐 아이다!